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의 윤성프로입니다. 오늘은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루틴이라는 것은 항상 공을 치기 전에 동작을 얘기하는데요. 샷을 하기 전에 웨그를 하나, 두 번 하고서 공을 치겠다. 혹은 공을 치기 전에 나는 바지를 한번 올리고 나서 공을 치겠다. 뭔가 이렇게 연습장에서부터 볼을 치기 전에 하는 동작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가서 똑같이 행동한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을 반드시 하시면요. 일정하게 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십니다. 연습장에서부터 반드시 루틴대로 연습장에서도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드레스 한번 올리고 이 동작을 연습장에서도 연습해보세요. 훨씬 더 자신들 서56중 월 releases 실제발 실행 이 정ugo 파 파 감사합니다.